한국에 대한 인연 되게 감동적이면서 여러 가지 목격들이 담고 있기 때문에 상현이의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잔절한 것 같은 게 오히려 이렇게 섹세한 분위기가 드디어는 잘 보고 싶어. 달콤함과 씁쓸함은 한끝 차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영광의 영화였습니다.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낫고 또 마음을 촉촉하게 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 영화를 했습니다. 말로 표현한 것보다 케이크만큼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인공이 케이크를 만들고 또 식사를 하면서 같이 먹는 장면이 맛있어 보여서 굉장히 기억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여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케이크의 성질을 좋아하고 너무 좋아해요. 사랑은 처음에 계시는 분이나 사랑은 앞으로 하실 분이나 루이브 같은 경우가 좋을 것 같은 영화라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핫찜을 하고 싶어요. 잔잔하게 만드고 싶어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데 팬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케이크 메이크업 화이팅! 케이크 메이크업 화이팅! 케이크 메이크업 화이팅! 케이크 메이크업 화이팅! 서로 scarforg한이. 우리 아직 Paul이 아니거나 os 검증을 한Blade 전기 때까지がとうну scare descend 장면이 씬을 끊worth니다. 너는 내 son? 나 can't go